안녕하세요 부룹니다 오늘 저희 곤충화무늬의 레오퍼드 개코들이 오늘 수입이 되어온 날입니다 지금 이 개체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월드호에 나오는 좀비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좁아가지고 영상 찍기 위해서 잠깐 합사해놓았는데 분리를 해줄거구요 넓은 통에 옮겨줄겁니다 지금 모두 매우 건강하고 지금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슈퍼스노우 알비노도 있구요 그 다음에 하이엘로우, 슈아텐발디, 루시스틱, 그 다음에 알비노, 루시스틱, 블레이징 블리자드라고 귀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곤충화무늬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구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곤충화무늬 쇼핑몰에서 보셔도 되구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제 비어디 드래곤을 제가 무료분양을 합니다 무료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성체인데 키울 수 있으신 분들 한에서 부모님 허락을 받으시고 사육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조건 이 세가지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구요 사육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바로 비어디 드래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진짜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의 고민을 하시고 부모님 허락을 받고 집에서 여유롭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키울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꼬리도 두껍구요 성별은 수컷이에요 성별은 수컷이구요 먹성은 귀뚜라미를 먹고 치커리도 먹고 상추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상 길러수 없게 되어서 무료분양을 하는거니깐요 곤충화무늬로 오셔서 직접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성스럽게 길러수 있고 책임감 있게 길러수 있는 분 재분양을 안하실 분 한에서 신청을 해주시구요 저랑 이제 카스카우톡이나 전화상담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사육하시고 애완동물들 재밌게 잘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